린에다가 판다스에다가 또 뭐 아 뭐해 윗 표 대충 골랐어 판다스 간다 전우는 죽이자 크라크 아 크라크 아 망할 야 이게 맞아? 왜 안나가 아 초필이 없구나 아 아 초필이 없구나 아 에이 처음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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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패널이야 이게 패널이라고 아 당연한건데 너무 후디 깝더라니 늘상 있는 일인데 좋아하는 척 한번 했더니 업텐 재미없네 갉을 수 있을 땐 밟아더라 갉을 수 있을 땐 밟았어 갉을 수 있을 땐 밟았어 아 망했다 아 서서 맞았네 나 나 나 뭐하니? 저는 뭐하니? 낙밤 스트레치 어디가? 낙밤 스트레치 어디가 임마 알지 새끼야 새끼야 알지 임마 형이 알지 새끼야 린 장인이란 놈이 이걸 몰라?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안 가르쳐줘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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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맞다 왔라고 아잇짱 너 몇살이야? 몇살이야 임마? 뭐하니? 갑자기 지금 돈 걸렸어 갑자기 정신차려 겹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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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짱 야! 아잇짱 아잇짱 아 이거 다 했다 완전 다 했다 아 이거 완전 다 했다 아잇짱 드디어 성공했다 장롬 차전에서 환박노린도 드디어 성공했다 내가 그래서 이거 연습하고 들어왔잖아 나 무시방이야! 하하하하 아 짱 진짜 아 그냥 죽을걸 아 그냥 죽일걸 야호 10대4 랄라라 랄라 야 돌이 끌해라 빨리 워라라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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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리 시오지 세이리아 마트 세일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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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! 호호호호호! 야! 뭐이렇게 시간을 끌어! 빨리 지고 돌 입금해! 쫄리면 돼지 씨든가! 아 회장! 먼저 고기 꽂고 있어! 아 빨리해! 뭐 줄줄 끌어 맞자야 야 양고양 못 이겨놈! 어차피 못이겨 양광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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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건 아닌데 아 수고했다 이 새끼 개쉽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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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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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! 개쉽네! 야! 아이 씨앗! 아아아아아아 야! 아이 짱 진짜! 점프 CD 깔걸! 근데 제발 이게 아니야 실제야 이거 점프 CD 까고 했어야 된대 호우! 나이스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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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피시방이야! 나! 피시방이야! 나! 피시방이야! 나! 아이 한 번 더 나 피시방이야 결국엔 맞췄다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잇 랄라라 14대 1기죠? 지렸다 방금! 방금 지렸다 진짜! 지금 방금 지렸다! 역반격기! 역반격기! 심행으로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 와 양광! 야아 레오나 야아 레오나 레오나 좀 치는데 야아 레오나 레오나 좀 치는데 아하하 아아아아 아니 뭐래놊게 쉬워 야 실화냐? 어우 씨 아우 진짜 야! 하아 야 최세스 최세스 숙년도 오죠? 최세스 숙년도 오죠? 라인은 여기도 아시군 심지어 ين 스프레이드 양광 어디가? 어디가? 급히.. 어디를 급히 가 킹? 어? 누나! 누나 어디가! 누나 어디가! 누나 어디가냐고! 양광 또 어디갔어? 또 똥 타령 아 똥캄 타령? 아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16대 7이에요? 16대 7 오케이 오케이 아 개쉽아! 개쉽다규! 아 개쉽네 안전전띠야 우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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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전띠이야 접수는 나뺨 stretch! 카운터 나뺨 stretch! 카운터 나뺨 stretch! 아 야 광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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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하 고마해라 형 많이 묵었다 아이 짱 야 광하 형 많이 묵었다 광하 아 방금 방금 저기 왜 나가 광하! 가줘! 가줘! 쉿 업! 제이리아 내 제이리아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어 아 내장 이장 엔진쨋뜨려 오 이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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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엔진쨋뜨려 시청자 원하는 스트라이크 한번 해줄게 막판에 시청자 원하는 스트라이크 한번 해줄게 아 개쉬워 막해도 이겨 개쉬워 막해도 이겨 뭐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19대8이구나 자 여러분 저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기술 세이리아 내 세이리아는 성공력이 100%야 오케이 오케이 어 몇 자리야 자 자 줄여 회전도 게임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듀얼전인데 듀얼전인데 자 뭐할까 듀얼전인데 회장도 게임해야 될 거 아니야 뭐할까 뭐 린에다가 판다스에다가 또 뭐 아 뭐해 위 표 대충 골랐어 판다스 간다 야 판다 어디갔어 아니 판다스에끼 어디갔어 야 야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가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가 어쩌나 와 판다스에끼 판다스에끼 농락치라냐 진짜 야 야 야 아 모르고 이겼다 모르고 이겼어 아아 모르고 이겼어 아아 아이 회장 미안해 아이 깜빡하고 이겼네 아이 원래 안 이길라 그랬는데 얘 왜 한 번 더 해 얘 왜 한 번 더 해 게임하다 보니 신나서 이겨버린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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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야야 어이 야 양상 어이 야 뭐야 이거 호러지야 야아 또 이겼다 21대 8이래 21대 8 오늘 듀얼전인거 아 웃겼다 자 아이 뭐 회장 오늘 나 잘했지? 다음에 다음에 내가 어 회장 회장 버스 타고 가야지 다음에 아이 근데 이게 내 원래 실력이고 그동안 아이 전투력 숨기느라 힘들었다 그동안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베놈 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